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정부의 불법과 부정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 위정자를 향해서 조주를 퍼붓고 그들을 끌어내려야 되고 이렇게 받는다면 부신자와 똑같아요. 그 배후에서 그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이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마귀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마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막 나가서 싸우고 대모하고 뭐 부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의 말씀은 10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찬가 죽음을 이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10편 말씀은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묻 라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석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라벤은 아들을 위하여 또 아들에 대한 이런 뜻인데 아들의 죽음 또는 아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복자는 벤이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장이 있는데 악장의 이름이 벤인데 그 벤이라는 사람의 벤이라고 하는 악장의 인도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음악가 또는 악장 벤을 따라서 죽음을 노래하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례식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은 장례식 때 찬송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독교 또는 개신교가 많이 알려져서 불신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불신자들은 장례가 되면 곡을 하잖아요. 3일 동안 계속 곡을 하는데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례식 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게 되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몇 장씩 부르고 또 설교하고 또 축복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앉았냐 하면서 좀 비웃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이유를 잘 알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찬양하는가 죽은 후에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 즉 천국으로 떠나는 성도를 환송하는 거죠. 천국에 잘 가시오. 그런 뜻으로 장례식 때 울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까 아들이라고 그랬죠. 벤. 우리가 이제 벤어라는 영화를 보면 벤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벤어 영화의 제목이 벤어인데 뜻이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허 그런데 원래 벤 훌 그래서 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영화 제목이 됐는데 거기서 벤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아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싸움터에서 전쟁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에 당하죠. 그래서 그 압살롬 그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가 아니면 또는 악한자 사울이나 벌레셋의 골리앗 이 악한자들의 죽음을 찬양하기 위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벤이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마치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승리인 양 승리의 도취되어서 흥분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정서에 맞지 않죠. 아무리 압살롬이 잘못했어도 아들이 잘못했어도 아들이 죽었는데 아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벤 아들의 죽음 또는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아들은 누구인가 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13절에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의 신문 피의 신문이라는 말은 피흘림에 대한 종교적 심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 세상에 대한 종교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피에 대한 예수님의 피흘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흘림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하시는 형벌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피값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 바로 이것이 피의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형벌을 내리시고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배은망덕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매우 가슴 아파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인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은혜요 보상이요 또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재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인생의 최고의 피값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상급과 은혜와 생명을 베푸신다. 실제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죠. 믿음에 대한 상급이죠. 누군가가 죽어서 원수가 끊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고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 죽은 그는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고 다양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골리아스를 죽이면 이런 영광이 나타납니까. 사월의 죽음이 다윗의 승리감을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주석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한 사람 또는 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흥분하며 승리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냥 평범한 적수 또는 하나의 악인 하나의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언뜻 보기에는 마치 다윗이 그의 대적이 망해서 기뻐 흥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죽음이 주는 다양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죽음을 이긴 죽음이라고 또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항상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주의 모든 기사와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 가장 감사하고 가장 격찰할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가장 깊고 가장 놀라울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위되고 모든 대적이 자기 앞에서 고꾸라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일신상에 자기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격찬하지 않는다. 다윗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원수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이 불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물멧돌 한 방에 쳐서 넘어뜨렸는데 골리아스를 넘어뜨리고 불레셋을 무찌르고 흩어버린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병법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신과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물론 자기가 쳐서 넘어뜨렸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원수를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인 불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쳐서 넘어뜨리게 하신 분 그 원수를 넘어뜨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불레셋을 물리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물리치셨느냐 마치 물을 쪼개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원수들을 다 쪼개서 흩으시고 멸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알보라심 즉 파쇄하시는 주권자 파쇄하는 주인 파쇄의 주인 흩뜻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보라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 원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단 하나인데 모든 악한 자들 모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 사탄을 원수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서로 감정이 상하고 진짜 원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에게 악을 도모하게 만들고 악행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그 장본인 바로 그 사탄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해야 돼요. 사람을 대고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나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나 적군들을 대할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상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때나 또는 어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사람과 만나서 싸우고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과 어떤 악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배후에서 저 사람을 조종하고 악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사탄을 대적하고 기도한다 그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어떤 상대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사장말로 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후에서 악하게 조종하는 저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만드는 악인들의 배후의 조종자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대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메시아적 사상입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 메시아적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천번만 번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를 대하고 그 대적들을 막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꼬유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원수, 저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원수라고 칭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들을 고원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새기신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원수마귀의 끊어짐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골리아스는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마귀가 투영된 마귀에게 쌓인 원수입니다. 마귀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아스에 대한 분노는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여 치명적인 악한 마귀에 대한 분노였다. 우리가 다윗의 10편을 보면 다윗은 왜 이렇게 원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윗은 뭘 그렇게 사람들과 원수지간을 많이 맺었지. 그런데 그 원수는 사람을 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할래 없는 불레새 사람이 누구관대, 누구관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악의 근본이요 악의 핵심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다윗의 영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마귀와 그의 동조자들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세력이 망하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정부의 불법과 부정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 어떤 위정자들 향해서 막 조주를 퍼붓고 그들을 끌어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신자와 똑같아요. 그 배후에서 그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이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마귀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막 나가서 싸우고 대모하고 물러가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부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다윗은 이 원수 마귀가 망하고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고 끊어지다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은 현재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미래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망하고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왁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도말하셨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악한 마귀 원수는 망하고 끊어지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파쇄되어지고 다 가로로 퍼날려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 마귀는 망했고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상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원수 마귀는 계속 망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마귀의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멸망을 말하면서 여왁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 악을 향하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뜨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원수를 단번에 영원히 멸망케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수없이 대적들과 싸웠고 그때그때마다 승리를 기대하며 가슴을 졸이며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전쟁 때마다 승리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승리를 외치며 원수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여와라님이 승리케 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근거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이고 열방의 왕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러한 전쟁의 승리들의 경험으로 장차 있을 모든 전쟁에서 완성할 것이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단지 그것은 다윗의 전술, 다윗의 병법, 다윗의 꽤나 어떤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싸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기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백전 백승을 합니까? 그중에서 몇 번은 질 수도 있죠. 99번 이겼다가 한 번 져서 인생이 끝난 사람도 많아요. 인생을 이겼다가도 지고 다시 또 이겼다가 또 질 수도 있고 영원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당돌한 승리감과 자신감 이것을 가진 근거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다윗이 자기의 전술, 자기의 어떤 병법을 믿고 그렇게 당돌한 승리감과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이와 같이 다윗을 완전한 승리의 확신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신 분이 오직 여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며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했지만 다윗은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원수와 싸웠고 또 사탄과 싸우면서 그 사탄을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 여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율 다윗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품성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절히 그의 삶이 배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모든 몸의 세포와 뼈와 그의 감각 속에 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가득 배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성도들과 죄인들의 피난처 믿는 자들에게 반석과 힘이 되신 여와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매 분초마다 만나며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원수 대적을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다윗은 그냥 나만 이기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이 나처럼 여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과 그 바람으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 죽음을 봅니다. 그는 깊은 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며 악망하며 소망하며 외치는 시온의 딸들을 봅니다. 다윗의 영혼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다윗은 봅니다. 10편 9편 12절을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에 대한 엄중한 심문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죄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에 대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여호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고 해서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억눌린 자 낮아진 자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했어요. 심정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여호와 이승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핍박할 때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며 의인들을 며시하고 모멸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에 대한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며 또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역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 중에서 죽어가실 때 그 모든 일거수 일투족 1분 1초 하나도 분초 매 순간을 빠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고통과 그 피 흘림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과 눈물을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대화하신다. 다윗은 그의 영혼 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혼이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극찬하고 격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호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윗은 앞으로 올 모든 원수 마귀와의 전쟁과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외칩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한 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원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승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16편 3절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다윗은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천재와 다가올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여기서 10편 16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이제 다윗이 외치는 승리의 기쁨이오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빠지고 그의 죄악에 덫에 걸려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히까연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10편 34편 21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에 걸리면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세균이라든지 어떤 나쁜 세포에 의해서 저절로 죽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그 악으로 인해서 그냥 자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치 중병에 걸려서 죽듯이. 여기서 이제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히까연 셀라라고 뒤에 이렇게 추임새가 붙여졌는데 히까연이라는 말은 중얼거리며 묵상하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이 구조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런데 악인은 자기 악으로 죽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므로 악한 것이 악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한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순표인데 이제 한숨을 크게 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한숨을 푸우 쉬는 호흡 하나님의 성령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리라 셀라 의인은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망하고 의인은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성령의 호흡으로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걸 알게 하소서 셀라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털 즉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아무 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보면 이모털이라는 말 있죠. 죽지 않는 인간,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사이버고도 죽어요. 가상인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모털, 반드시 언젠가는 죽고만은 사라지고만은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 시대의 영웅 혹은 강대국 또는 기득권자, 권력자, 부자, 지식인들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그 시대에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권력자를 하더라도 영웅이나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결국 그 힘과 인기와 권력과 부, 건강은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모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면서 성령으로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무슨 힘이 있든지 내가 아무리 젊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는 가루로 다 흩어져 버릴 모털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령의 숨을 쉬면서 계속 우리는 반복하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구원, 이 묵상은 우리에게 대주제입니다. 묵상과 찬양의 대주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몽예와 복종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하신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묵상에 가치 있는 것이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요 찬송이라 셀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신 최고의 능력자여 구원자여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때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죽을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고 악한 마귀 원수에게서 나를 권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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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